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로블록스가 일일 활성 사용자 수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코로나 19 수혜주라고 불렸던 페덱스의 실적 이번에는 어떤 실적 내놓을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매출 가이던스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이에 따른 시장의 관련주들의 흐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FMC에서는 실업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밤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회의가 열립니다. 1일차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FMC를 앞두고 2년 만에 공개시장 조작에 대해서 115조 원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KTV 네트워크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이 됩니다. 공모가는 5,800원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요. 관련된 시장의 투자 심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